서울의 소리 논평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검찰공화국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공관 쇼핑부터 피플사우스까지 김건희 국정농란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힘이 검찰정상법 중지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한동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마자 중지안 재협상을 요구하며 검찰정상법 처리에 제동을 걸고 있어 이 또한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의 작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빗발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 김건희는 이미 대선 전부터 한동훈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조작 사건의 주의 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2020년 12월 작성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의 징계 결정문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김건희가 얼마나 통화와 문자를 자주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과 397위 징계 혐의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와 2020년 2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과 2330위 징계 혐의자 배우자인 김건희와 332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에 대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료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이미 대선 전에 지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 검찰은 오는 5월 10일에 열리는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뒤늦게 소환조사를 발표했다. 이 또한 윤석열의 취임 전 배우자의 의혹 털기라는 논란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그 사건을 이미 무혐의로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김건희는 한몸이라는 의혹을 받아왔기에 검찰정상화법 저지 또한 검찰과 뜻을 같이한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건희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기자의 제보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바로 한동훈에게 전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피의자 한동훈과의 친번을 과시한 바 있어 김건희의 의중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통해 청계해두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김건희가 검찰정상화법을 부산시키려는 이유는 명약가능하다. 바로 검찰의 수사권력이 분산되고 힘을 일으켜되면 더는 검찰이 김건희 윤석열의 본부장 비리들을 뭉개며 은행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 정적재거나 부정비리 도모의 검찰 권력을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김건희와 양대검사의 불륜 의혹이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증발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유지를 선고받은 치훈순의 사기행각과 비리들이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은익될 수 있었을까? 바로 김건희 윤석열과 한몸인 검찰의 작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안위의 핵심기관인 검찰이 한낱 피의자에 불과한 김건희에게 사유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권력의 사유화다. 그런데 더욱 중대한 문제는 불행하게도 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는 검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기관이 송두리째 김건희의 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바로 주가 조작 피의자에 의한 국가의 중대사가 자유지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전의 혈세를 탕진하며 진무실 용산 이전을 고집하고 있을까? 바로 서울수리 녹취록이 여실히 보여주듯 다름아닌 김건희의 뜻에 따라 이전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간도 예의는 아니다. 국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든 외교부든 가릴 것 없이 김건희가 보고 싫으면 버리고 좋다면 장바구니에 집어 담는 이른바 공간쇼핑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용산진무실의 새로운 명칭은 미국 대통령 관제인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를 모방해 피플스하우스라고 지었다. 한간에는 인민의 집이냐 국민의 힘이 공산당이냐는 비아냥과 함께 차라리 김건희의 짜짓기 논문처럼 유지하우스라 부르는 게 낫겠다는 국민들의 조롱이 빗발치고 있다. 이렇듯 스스로를 일반 무당보다 용하다고 자평하는 대통령 당선자의 저 김건희에 의해 검찰을 비롯한 나라의 중대사들이 자기우지 되다 보니 한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김건희의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검찰공학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우리의 목소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바지사장 윤석열을 활용한 김건희의 검찰 장악은 한날 시작이 불과하다. 당선자 윤석열 뒤엔 무속인이라 해도 어색해지 않은 김건희가 있고 그 뒤엔 또 다른 사이비 무속인들이 버티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일부 사이비 무당들의 구판 위에 이태롭게 놓여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작금에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한치의 예의도 없는 철둥같은 인사청문의로 범법자 내각들을 가차없이 걸러내므로써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 조신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이토리 roller